찍어보았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찍고 계속 찍어 그리고 이쪽이 지층이 화석층 화산 동물도 있다 아까 찍은거 초식동물인가봐 초식 박물관이 어느쪽이지? 박물관 아까 보였는데? 아까 건물 바로 보였는데 저리 보였지 저리 아까 저리 보였던거 같은데 동영박물관 이쪽에 아 있다 옆으로 가라고 돼있네 이거 걸어갈 수가 없지 너무 걸어갈 수가 없지 저 위에도 뭐가 있나봐 박물관, 여기가 주차장? 이 주차장? 근데 더 올라가야돼 저 삶좋지 박물관은 여긴데 저기 안에 주차장이 아닌데 여러 개가 아닌데 주차장이 요거네 바로 박물관이 음 요건가? 여긴가? 음 여기 여기다 내면 되겠다 나무도 다 공룡고양으로 해놨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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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